아 그는 어떻게 되십니까? 와이프는 늘 그래 잠을 못 자니까 아는 후유증이 나는데 진짜 힘들다 그 얼굴도 반짝이야 어? 정석아? 머리? 야 임마! 선생님 앞에 뭐? 정석이 아까 촬영 안 했다 쟤 머리 너무 젊은데 깜짝 놀랐어 맞아? 내가 깜짝 놀랐어 왜 이래? 왜 이래 총각이 계십니까? 아 그리스로맨에서 네가 더 넓어 보인다 하여튼 사랑 많이 하고 네가 더 넓어 보인다 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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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습니다 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 1년만 하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우리 선생님 진작에 진작에 좀 다니시지 응? 진작에 좀 다니시지 그래 오늘도 좋으시네 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뭐 다른 좋은 소식 무슨 말이야 어젯밤에 누워서 공공이 생각을 안 했다 아니 딸이 남자도 없고 저 고민이야 고민이야 아 아 아니요 저 윤석도 윤석 윤석 요 한 개 하셔야 돼요 윤석의 문신 힘을 잃지 쪼고 있는데 요 옆으로 좀 내렸다 얘가 좀 더 한번 오름차고 어디가 50대 후반 50대 후반 50대 후반 코로나는 덕수 상황 때문에 제 마음을 다 결연하지 못하고 제정 오늘 이 마지막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한 번 저 사람들의 기억은 향수와 같다서 건강보험으로 사라지지만 부위를 나누고 생각했던 그런 추억으로 늘 친구들 가슴속에 계속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보고 한 번 더 하러 간대 좀 더 동영상으로 찍어줘 알았잖아 숙소 음 감사합니다.